제가 아이코닉 시계를 소개하면서 브랜드 등급 순서대로 소개한다고 했지만 하이엔드급 이상 브랜드를 같은 경우에는 이런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순서를 역사로 할 것인지 기술력으로 할 것인지 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지도 순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소개할 브랜드들 또한 마찬가지로 등급 나누기는 의미 없다는 거 일단 알고 계시구요. 각 시계 브랜드별 대표시계 아이코닉 왓츠 제3탄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코닉 왓츠 3탄의 시작은 보베와 함께 합니다. 19세기 중국에서는 이 시계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화폐 대신 사용할 수도 있었고 보베의 중국 발음인 보웨이가 시계를 부르는 일반 명사가 되서 쓰일 정도였답니다. 19세기 말부터 여기저기 팔려다니다가 2001년 파스칼 라피가 브랜드를 인수해서 다시 부활시킨 고급 브랜드입니다. 엄청난 장식과 치장으로 그 어떤 시기가 와도 미적 예술적인 면에서는 잽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이 시계는 예술이라 부르자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잡다구리가 본 이 시계의 첫 이미지는 시계라기보다는 무슨 보석같은 느낌이었어요. 엄청 고급스러운 조그만 보석 상자 뭐 이런거요. 이 브랜드 시계의 큰 특징은 아마데오 컨버터블 시스템입니다. 바로 시계를 손목 시계에서 회중 시계나 탁상 시계로 손쉽게 변형할 수 있도록 한 독특한 기능인데요. 리버스 핸드 피팅이 된 경우 시계의 앞 뒷면을 바꿔 양면 시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벤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컬렉션 모두가 아이코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국내에서 철수 했지만 나중에 다시 들어오면 돈 많은 분들 이런 시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이 브랜드 역시 2023년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에서 레시탈 20 아스테리움이란 시계로 캘린더 앤 아스트로놈이 시계상황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안날려져서 그렇지 엄청난 시계 브랜드라고 하구요 가격 또한 엄청납니다. 자 다음은 슈파드를 볼까요 스위스의 하이엔드 명품 시계 브랜드이자 하이엔드 보석 브랜드로 다른 보석 브랜드 시계와는 달리 피아제와 함께 브랜드 탄생이 시계 회사로 시작한 엄청난 회사입니다. 제네바 홀마크 인증을 받고 있는 몇 안되는 시계 회사 중 하나이며 여성용 시계 중 해피 스포츠와 다이아몬드 라인은 다이아몬드가 다이얼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거 진짜 아이코닉한 시계들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독립기업인데 이정도 기술력이면 이거 진짜 찐 아닐까요? 남성용 시계로는 스포츠워치 앤 알파 앤 이글이 아이코닉합니다. 아무래도 남성용 스포츠 스틸워치는 스탠 케이스에 블루 다이얼이면 다들 환장하니깐요. 저도 남자지만 이건 남자 새끼들 너무 단순한거 아닙니까? 프랭크 밀러를 한번 볼까요? 독립시계 제작자인 프랭크 밀러가 1991년 창업한 브랜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기계식 손목시계인 에터니타스 메가를 만들어 기네스북에도 등재질 정도로 천재 캐비너티에라 불리며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시계는 역시나 크레이지아워 시리즈입니다. 문자판의 숫자 배열이 뒤죽박죽인데 신기하게도 시침이 각 시간을 점핑하면서 시각을 알려주는 정말 제목 그대로 미친 시계입니다. 엄청 유니크하죠? 프랭크 밀러는 우리나라에서는 뇌물로 주고받아서 잘 알려진 브랜드이기도 하죠. 프랭크 밀러가 2013년 직접 방한해서 싸이에게 시계를 선물한 것이 화제가 된 적도 있구요. 한때 국내에서도 꽤나 인기가 있었던 시계였는데 외국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국내에서는 한물 같습니다. 반클리프 아펠은 리치몬드 그룹 소속의 프랑스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인데요. 아람브라라는 네잎클로버 모양의 대표 제품으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브랜드입니다. 시계도 이런식으로 아람브라 왓츠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이 시계 만드는게 장난이 아닙니다. 와 이정도면 거의 오토마타 급인데요. 이것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시계의 기믹 뿐만 아니라 보석 장식 자체가 급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사랑의 다리를 마주하는 연인들이란 시계가 내 맘에 들어오는건 기분 탓일까요? 자 다음은 근래 핫하게 뜨고 있는 제이콥 앤 코입니다. 1986년 보석 세공사인 제이콥 아라보가 설립한 시계 브랜드로 시계쪽은 2002년에 진출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이놈들이 만든 시계를 한번 볼까요? 대표 모델은 아스트로노미아라고 하구요. 얼마전에 한국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런 시계는 좀 버겁네요. 자 다음 타자 로저드비입니다. 1995년 로저드비에 의해 창업해서 2009년 리치먼트에 인수된 역사가 길지 않은 브랜드입니다. 시간을 표시하는 12개의 인덱스에 기사를 배치한 원탁의 기사 라인도 있지만 시스루 다이얼과 독특한 모양의 마이크로 로터, 별 모양의 브릿지가 특징인 엑스칼리버 라인이 대표적입니다. 시계는 정말 멋들어집니다. 그러나 크기와 두께가 상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손모가지만 받쳐준다면 한번 도전해봐도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제일 싼게 5천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가격이 정말 사악하죠. 저도 로저드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비록 종이로 만든거지만 이쁘지 않습니까? 자 다음은 이탈리아에 적을 둔 하이엔드 보석 시계 향수 등으로 유명한 불가리입니다. 시계 전문 브랜드는 아니지만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이 모든 시계 제작 공정을 인하우스 매니팩처에서 생산하는 나름 뼈대가 있는 시계 브랜드입니다. 전설의 시계 디자이너 제랄드 젠타가 만든 제랄드 젠타라는 브랜드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유명한 아이코닉 시계가 많습니다. 고대 로마 동전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불가리 불가리란 모델도 인기를 끌고 있었구요. 여성용 시계로 유명한 아이코닉 왓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약간은 충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세르 팬티입니다. 이 팬티가 아니구요. 넬름넬름 뱀을 형상화한 독특한 디자인의 이 여성용 시계 라인은 시계라기보다는 팔찌에 더 가깝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유니크하면서 동시에 아이코닉한 시계 라인입니다. 또한 비록 발표한지 얼마 안되서 리차드밀에게 세고 최고의 얇은 시계 자리를 빼앗겨 버렸지만 2022년 1.8mm의 옥토 피니시모 울트라를 발표해서 아주 잠깐 동안 세상을 놀라게 했던 시계 브랜드입니다. 열라 힘들게 이 시계를 만들어서 오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얇은 시계를 만들어 회사다 하고 어깨에 뽕좀 넣고 열라 홍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달도 안되서 바로 리차드밀 새끼들이 더 얇은 시계를 내놓으며 깽판을 놓아버린거죠. 아무튼 현재 이 옥토라인이 가장 핫합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막센티우스 바실리카라는 건물의 천장에 있는 팔각 모양을 모티브로 제작된 매우 인상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토라인은 피니시모와 로마로 나뉘는데요. 아무래도 피니시모 라인의 디자인이 더 유니크하며 독특한 디자인으로 아이코닉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피니시모 같은 경우는 40mm라고 해도 그 특유의 형상 때문에 착용했을 때 엄청난 크기를 자랑합니다. 손목이 난민 손목이신 분들은 잘못하면 방패간지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십시오. 다음 소개할 브랜드는 코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이 브랜드도 독특한 시계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금화를 다이어로 사용한 코인워치는 발표하자마자 브랜드의 아이코닉 와치가 되었으며 6명의 미국 대통령과 앤디 워울까지 착용했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한 가지 더 아이코닉한 시계가 있는데요. 1980년에 출시된 골든브릿지는 코롬의 플래그십 모델로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중앙에 배치된 바게트 무브먼트가 특징입니다. 이 시계를 실제로 보면 엄청 블링블링한데요. 외국에 비해서 국내에서의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아 잠실 롯데 에비뉴엘에서 잠시 판매하다가 철수한 브랜드입니다. 좀 아쉽네요. 다음은 독일 시계 브랜드로 랑에온트젠의 노모스와 같은 동네에 자리잡고 있는 브랜드 글라슈테 오리지널입니다. 양산 시계 브랜드에서 스와치 그룹에 흡수된 후 고급 시계 브랜드로 탈바꿈한 브랜드입니다. 한때 짝퉁 랑에라 불릴 정도로 랑에온트젠의와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욕을 먹기도 했고 현재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는데요. 근래에는 자신만의 길을 꿋꿋하게 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파노라인이 유명한데요. 서로 대칭인 듀플렉스 스완 레귤레이터가 특징인 이 브랜드의 대표 시계입니다. 구리구리 다음은 인터내셔널 와치컴퍼니의 약자이며 국내에서는 국제시계 공장의 약자인 국시공이라고 불리우는 IWC입니다. 이 브랜드의 아이코닉 시계를 보자 하면 부엉이라 불리는 포르투기저 오토매틱도 있고 얼짱시계라 불리우는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도 있고 제랄드 젠타가 디자인한 인제니어도 있긴 합니다만 인제니어의 경우 디자인을 너무 많이 희석시켜서 그 의미가 없어지고 근래에 들어 그 헤리티지를 그대로 계승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으나 한번 떠난 인기는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IWC는 2차 세계대전에 독일 공군의 관측용 시계 즉 비유련을 납품했던 시계 메이커 중 하나로 그 헤리티지 때문에 파일럿 와치가 강세입니다. 파일럿 와치는 고급 라인인 빅파일럿 시리즈와 마크 시리즈로 나뉘는데요. 오버사이즈 와치가 유행이던 때에 빅파일럿은 큰 사이즈로 사랑을 받았지만 요즘엔 사이즈가 작아지는 추세라서 인기가 예전만 못합니다. 따라서 IWC는 시대에 발맞춰 요즘엔 43mm의 빅파일럿도 생산합니다. IWC는 독일뿐만 아니라 연합군 쪽인 영국에도 시계를 납품했는데요. IWC 마크 라인의 마크는 영국군의 제식분호라고 합니다. 이 마크 시리즈는 만만치 않은 전통성과 매니아를 거느린 시계로 유명하며 빅파일럿을 제끼고 이 브랜드의 아이콘이 과치로 선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현재 마크 시리즈는 마크 20까지 나와있네요. 양놈들 거시기처럼 크고 두꺼운 빅파일럿의 리뷰가 궁금하시면 제 예전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자 드디어 롤렉스입니다. 여기는 뭐 볼 거 있나요? 스포츠 크로노그래프 시계 너무 이뻐서 저도 하나 구걸하고 싶은 세라토나 아니면 다이버워치의 표본 안 좋은 착용감으로 유명한 서브마리너가 있습니다. 더불어 튀더 또한 너무 유명하고 웬만하면 다 아는 브랜드니까요. 자제한 설명은 약사에게 끝! 아 난 왜 롤렉스에 정의 안가지? 다음 브랜드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의 대표 얼굴 마담은 무엇일까요? 007 PPL로 유명한 오메가 C마스터일까요? 매번 한정판을 내놓는 이 브랜드는 한정판 수량이 너무 많아서 이게 한정판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007 한정판이면 7개만 한정판으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1007개, 2007개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5000개가 넘는 한정판도 있을 정도로 이 새끼들 한정판을 넘어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좋은 시계임에도 지사를 지들이 깎아 쳐먹고 앉아있는 거죠. 오메가의 코액션 무브먼트에 대한 반응이 좋은 걸로 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모양이에요. 항상 롤렉스에 밀려 만년 2등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롤렉스를 제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그냥 제 생각뿐일까요? 아무튼 이런 오메가의 대표 아이코닉 가치는 누가 뭐래도 이겁니다. 스피드마스터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할 때 함께 했던 일명 문화치로 불리우는 역사적인 아이코닉 시계입니다. 이 문화치 즉 스피드마스터 중에서도 스누피 에디션은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어서 콜렉터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2020년에 나온 세번째 실버 스누피 어워즈 모델은 한정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디테일의 기믹은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똥꼬도 막힙니다. 그러나 변태같은 잡다구리상에는 다른 기가 막힌 시계를 발견합니다. 바로 민족의 태양 위대한 용도자 혁명의 태양 무적필승의 상징 불세출의 영웅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휘하시는 힘의 화신이신 영엄하신 김일성 시계 이 집이 일명 조남시계 명함시계라 부르며 데이데이트 모델의 경우 요일판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대하신 용도자 김일성 장군께서는 시계를 주문하시면서 김일성 이름을 오메가 상표보다 위쪽에 새겨달라고 해 마찰이 생긴 적도 있지만 고측 파동으로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희청거리던 오메가 괴례들은 결국 우리 김일성 장군에게 무릎을 꿇고 북측의 의도가 관찰되어 실제로 오메가 마크가 김일성의 이름 아래에 있는 브랜드의 자존심을 개나져버린 시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메가 말고도 티소 론진 시계도 김일성 시계가 있네요. 북한에서는 하나의 훈장 또는 가보이 개념 이상이라서 만약 이 시계를 팔거나 잃어버리면 아우지 단광으로 모시가시오 김일성 뿐만 아니라 김정일도 나름 시계 매니아였는데 오메가 시계를 좋아했다고 하며 김정일 시계도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제네스입니다. 제네스는 고진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로 유명한 시계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의 아이코니 워치는 단연 엘프리메로입니다. 이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는 롤렉스의 데이토나의 무브먼트로도 유명하죠. 고진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는 오차라던가 중력에 강하지만 오버웰 주기와 파워리저브가 짧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롤렉스에서는 진동수를 낮게 수정해서 데이토나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롤렉스 세라토나와 비슷하게 생긴 크로노마스터 스포츠도 인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IWC처럼 롤렉스 위쪽에 위치하였으나 지금은 브랜드의 이미지가 좀 정체된 느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다음 브랜드는 세이코입니다. 일단 세이코는 저가시계인데 왜 지금 소개하나 싶죠? 세이코는 그랜드 세이코도 있고 일본 내에서만 판매하는 최상위 크레도로와 같은 고급 시계 라인도 가지고 있어서 한꺼번에 퉁쳐서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그랜드 세이코나 크레도로 같은 고가 라인들은 의외로 이렇다 할 아이코닉 왓츠가 없습니다. 그냥 스프링 드라이브 시계가 아이코닉하다면 아이코닉할 뿐이죠. 반면 저가의 세이코 라인 중에는 나름 아이코닉한 시계들이 많은데요. 세이코 터틀, 큐나, 스모, 몬스터 같이 별명으로 불리는 다이버 스포츠 왓츠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세이코는 제가 어떤 시계가 아이코닉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하기도 싫고 세이코는 시계 라인업도 종류도 너무 많아서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다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튀나와 모델을 코스트코에서 한번 사봤는데요. 딱 그 가격대의 시계였습니다. 조잡하고 매가리 없는 조작감에 깜짝 놀라서 반품했던 기억이 나네요. 20-30만원대의 입문용 기계식 시계로 유명하긴 합니다만 딱 정확히 그 가격대의 품질을 보여줍니다. 반면 코스트코에서 샀던 세이코 프리미어의 경우는 엄청난 가성비와 성능을 자랑했었구요. 제 영상중에 세이코 프리미어 키레틱 배터리 교환하는 영상이 있으니 세이코가 궁금하시다면 참고로 보시면 매우 좋습니다. 제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 좋아요 구독 알림 아 이거 3탄 정도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시계 브랜드들이 많은지 해도해도 끝이 안나네요. 크게 재미도 없는 영상인데 말이에요. 별 생각없이 시작했는데 중간에 가래 끈듯 끊기가 쉽지 않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아이코닉 시계 소개 영상을 가지고 다시 컴백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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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